왕이의 방을 통해 옆에서 같이 있어야지 집에 놀 거만 놀러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러고 이러고 버티만 해? 예 뭐 버티만한거 같아요 온도 하나 더 올려줘? 하나 더 됐어 네 안녕하십니까 9대의 리현주 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파크짐 경기광주 박정태 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파크짐 본적 이명호 대표님 네 이명호 대표님과 파크짐 가맹점 사장님 저희가 8년 전에 시합에서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기고 있다가 어깨가 빠지는 부상 때문에 좀 놀랍다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야 아무튼 제가 졌었어요 작년 10월에 제가 이제 명호한테 파크짐 경기광주를 차리고 싶다 해가지고 차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가 잘되니까 가맹딜을 달라 저는 못주겠다 아니 처음에 이렇게 뭐 얘기된 게 없었어요? 뭐 이렇게 파크짐을 쓰면 뭐 가맹비를 받겠다든지 아니면 뭐 아니면 주지 말아라든지 뭐 어 그럼 당연히 주지 말아라 주기로 했죠 뭘 주기로 했었어? 주기로 했고 주기로 안 했고 주기로 했고요 오늘 좀 확실하게 하자고요 오늘 둘이 주기로 했고 그래도 그래도 믿을만한 형이니까 이런 서류화된 거 없이 의리로 그냥 뭐 문서 없이 그냥 해줬는데 이제 뭐 법적으로 하자 법적으로 하자? 싸워서 이기면 가맹비 주겠다 저희 가맹점주님이 아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지금 중국에 정연이 세컨 왔는데 둘이 계속 싸우는 거야 아 이걸로 그래가지고 그냥 둘이 한 판 시원하게 맞짱 한번 뜨고 한 번 하겠습니다 한 번 좀 둘이 해결을 하세요 하겠습니다 파크짐 본점 대표님대 가맹점주 박종태 관장의 가맹빛빛 어 밀린 가맹빛빛 내기 스파링 오케이 형이 이기면은 면제 이기면 면제 평생 면제 대박 오 지면 지면 간판 뗄게요 레디 네이 파이트 예 3분으로 진행됩니다 3분 5분 어헤이 장애물 사용 있어 장애물 사용 어허 뒤에 막 책상 이용해도 돼 어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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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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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어허 자 오른쪽 왼쪽 스위치가 다 가능한 박종태 관장 자 도발을 하고 있고 자 우리 파크진 본점 대표님은 껌을 씹으면서 스파링을 합니다 야 여유가 있죠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압박 당하나요 오오오오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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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죠? 본점 대표님? 시선 페이크 화이킥 아... 봤는데? 어? 야... 숨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오! 바로 뻗치기! 오이! 자, 라스트 1분! 1분 남았어 와! 탱다운! 오! 아니, 이겼어! 오!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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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대박! 와! 네, 너무. 본점 대표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아, 아니요. 학교장은 체크합니다!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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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그렇네! 아, 테이크다운 너무 좋았는데! 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간 받아먹는 걸 잘하시네요 8년 전에도 암바를 원래 걸렸는데 떨어질까봐 제가 안 걸었거든요? 그걸로 이스케이블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제 그럼 평생 갈비가 없어요? 정의하십니까? 본점 대표님? 평생 렌즈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